하루 휴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아, 꿀말리 씨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오랜만에 브러쉬 님의 굉장히 커요미한 꿀잼 애니메이션 열차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뽀뽀 이거 당할 때마다 놀래요, 이거는 그런데 커요미로 변했다 앙하하핳 무섭지, 남무섭지 어우 으흠 으흠 으헆 으허하하하 이거는 놀라서 사망이 아니라 귀여워서 심쿵사 하겠는데요 어? 뭐하니?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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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엉 자, 다음은 시크 아, 시크도 후덜덜하죠? 바로 잡혀서 사망 과연 시크는? 나 시크예요 빨봐 난 좀 봐줘 쓰학교 드디어 근데 생각해볼까? 나 왜 도망쳐야 돼 도망치는게 맞다 으어어어 오오어잳 제로틀까지 치는 실크라니 자 30 허nh 여기까지면 안쫓아오겠습니다 나 귀여워 뭔가 다름이미로 어마무시하긴 하네요 자 다음은 제가 또 굉장히 무서워하는 또 피규어 이한테 잡히면 그냥 답도 없어 심장소리가 들린다 들렸어 자 다음은 커요미 피규어 빨리 들이키기 전에 숨어 갑자기 와 샌드가 실패했대 죽어라 자 다음 캐울 친구들은 또 누굴까요 엠보시 엠보시 진짜 얼굴을 본 적이 없거든요 오유 가는 척하다 다시 돌아오는 엠보시 특성 와우 이렇게 무서운 엠보시가 커요미 유령이 되었어요 어! 숨어! 아니야? 아하하하하 안 느꼈지 어 아 이번엔 안걸리 이번엔 진짜 안걸리 그만 멈춰 다음은 스크래치 푸슥 푸슥 야악 푸슥 크아악 푸슥 푸슥 어 푸슥 소리다 어 뭔 소리야 냐 나랑 눈 마주쳐줘 오우 이런 꼬여미가 또 있나 자 자 나 한번 만져봐도 되겠니? 푸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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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아아악 다음은 할트 와 이거 할트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괴물인데요 이거 진짜 도어즈가 제가 못 본 괴물도 상당히 많군요 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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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무한반복이야? 잉잉잉 3 2 1 가 삐 예예 도망 아차 어어어어 자 다음이다 절대 못 맞췄지 자 이거래 자 다음은 또 어떤 괴물일까요 하이드 하이드는 처음에 모르면 이것도 당해 어? 그 장롱에서 존버하다가 으아! 으휴 쫓겨나왔거든요 좀 빨려 들어가는데 어 잔뜩 기 빨리고 나아가 야 이즈 건조기 성능 좋네 아 아이즈 아이즈 눈을 마주치면은 그대로 가버리는? 뭐야 이건? 눈깔들이 화가 났네 귀엽지 않아 이건 아 잭도 얘는 실제로 못만나봤는데 얘도 확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깜짝 놀라자 다음 친구들 또는 누굴까요? 티모시 자 안좋은 기억들이 많아요 티모시한테 한두 번 당한게 아니야 알고있어도 당해 뭐지? 아아 안녕 난 거미야 나랑 놀자 하아 어? 이것도 뭔 괴물이야? 글리치? 와 이런 애도 있구나 내 눈이 이상한데 누구세요? 어?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강중은 아니야 안 돼 멈춰 아 쟤도 이스터에그라는 것도 있구나 어 어 어? 아까 티모시 뒤에 나오는 어떤 그림자가 쟤였어? 쟤도? 어?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 소름 자 다음 괴물들은 어? 근데 똑같은 애들 아 고인물 괴물들의 등장입니다 어휴 피하고 무뱅 들어가서 오케이 살았어 아 아 아 어? 앙냥냥 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 인간 놈 나랑 놀아줘 잡히면은 어? 이 자식 눈빛이 심상치하다 호호호호 어? 절대 잡히지 않아 오히려 내 뒤에 있는 거를 용납을 못해 하하하하 이 녀석 가자 가자 어림없어 피규어 보입니다 어? 이건 뭐야 자 다시 한번 닦아 심장소리 안 들키게 피해주고 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탈출 장면이야 설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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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지 다음 괴물 또는 누굴까요? 사일런스 이런 애도 있어 오케이 십자가 워?! 앙냥냥 십자가 핵삭이네 뭐지? 야 이번에는 조금 귀엽지 않은데? 너 좀 무섭다 너 표정이 무서워 잡 사일러스에게 신성 데미지 물리 데미지를 가했다 효과는 굉장했다 진짜 죽었는데 다음은 데프스 데프스라는 애구나 자자자자자 이거 좀 봐봐 이번에도 효과가 굉장했다 빠이 윈도우? 바깥에도 괴물이 있어도? 불을 끄면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기분 다시 드는데 이거 으아암암암암 노오오오옥 노오오오오옥 노오오오옥 잠박 노오오옥 노오오옥 익숙한 익숙한 여러분들은